한국과 네덜란드가 반도체 동맹을 공식화하기로 했습니다.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업체 ASML은 삼성전자와 1조 원 규모의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R&D 센터를 짓기로 했습니다. 대통령실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. 우영준 기자. 네, 우영준입니다. 곧 네덜란드와 정상회담이 열리죠. 네,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잠시 뒤인 오후 7시부터 네덜란드의 행정수도인 헤이그에서 마르크 리터 총리를 만나 정상회담을 갖습니다. 이 자리에선 반도체 동맹을 공식화할 예정인데요. 반도체 대화체 신설을 포함한 양국 경제 안보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입니다. 앞서 윤 대통령과 마르크 리터 총리는 반도체 동맹 구축에 따라 경제와 안보, 산업 분야 양자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. 반도체 최첨단 장비업체 ASML은 우리나라에 추가 투자를 하기로 했죠? 네, ASML은 삼성전자와 1조 원 규모의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연구개발센터를 짓기로 했는데요. 반도체 초미세 공정의 필수인 극자외선을 기반으로 한 초미세 제조 공정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습니다. 또 SK하이닉스와는 노광장비의 수소를 재활용해 전력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을 함께 개발하기로 했습니다. 앞서 ASML은 지난해 11월 페터르 베닝크 CEO가 방한해 오는 2025년까지 2,400억 원을 투자해 화성시의 반도체 장비 수리센터를 비롯한 클러스터를 짓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. 이번에 차세대 기술 개발까지 협력 범위를 넓힌 것으로 풀이됩니다. 이 밖의 양국은 정부 차원에서 내년부터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를 신설해 앞으로 5년 동안 첨단 반도체 분야 고급 인력 500명도 양성할 계획입니다. SBS 비주 우영준입니다.